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리티우먼 비앙카 리차즈입니다. 그녀는 1989년 2월 3일 호주에서 태어났으며 올해 나이 34살입니다. 별자리는 물병자리입니다. 현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처음 인스타그램에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팔로워 수는 66만명이 넘으며 팔로잉은 1747입니다. 130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며 그와의 달달한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페넬로페 크루즈를 닮은 듯한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입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보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